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이긴 한데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루미가 떨어지고 나서 들어 올리고 옥상에 내려다 주고 나서 다시 선배님이 날아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도 많이 차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장면 촬영했을 때는 이제 얘를 좀 들어서 보여드리면 같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감정을 잡아야 되었었고 박배영은 또한 눈물을 불쌍거리며 바라봤어야 되는데 NG가 좀 많이 났었어요 이때 그래서 눈물이 남아있었는데 너무 즐겁게 떠나고 이제 보내드리게 돼가지고 이제 겨우 마음을 다 잡고 감정을 잡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조감독님만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앞에서 계속 웃으셔가지고 그때 많이 연기를 할 때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